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받은 칼날 끝에 젊은 날 희망적해 슬픈 것때문에 문자 미쳐두지 못한 숙제 거품과 급해 쓰러진 온전하고 약한 바람소리가 뒤엉쳐 폭풍처럼 몰아치는 손을 들어봐 깨고 부딪혀 깨고 부딪혀 깨고 부딪혀 머리를 던져가도 여름받이 번져가는 어둠을 다 모른 내 순간 다시 깨어나야 해 새로워지 아쉽네 다시 깨고 부딪혀 너받은 아무것도 껌 널 위할 수 없죠 하나 둘 다 담아봤을 때 너받은 꿈을 좀 더워 보기란 말들이 내 길을 데려가며 절망감아 커져가 희망이란 하늘을 주변 사람의 손으로 가린다 날 사는 기도하며 멈추고 있어 날 째려보는 자가운 시선을 씻어 난 시간은 말에 잘 돼 봤을 때 누군가 할 거 안돼 넌 확실한 남은 영향 나랑 지겨만 숨어 정의에 말을 지르면 약속서만 가는 내 자신을 벌려 정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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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전에서 먹고 있어 내게 찬이라도 두려운 날이 넌 멋지고 있어 손을 밀어도 날 잡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내 앞은 내게 눈물을 타고 위로 빠져나가고 있어 I'm on an elevato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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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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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람라訂閱과 팀 THE ENERGY 우리가 잘 보여드리고 있는 건가요? 이럴 때는 우리가 집이 잘 줄이고 다음 영상에 대해 알아보 mão